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신흥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이 18.4배 폭증했습니다. 조직폭력변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돈을 모아 기업을 사냥합니다. 심지어 유력한 인사와 네트워크를 맺고 이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는 걸핏하면 불법화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하여 노피아 노조 플러스 마피아의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권력형 범죄 역시 심각합니다.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검은커넥션이 날마다 언론을 장식합니다.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을 운운하며 이 대표에게 면접요를 지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 원의 고문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지검 성남지청의 박은정 검사는 이를 뭉개고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역량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력을 흔들고 감사원을 민주당이 자각한 국회의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주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치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는 권력자와 범죄자의 카르텔이 국가를 지배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준엄한 법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심결전하여 성력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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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